이 제품은 지오그린 황토섬유셀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일반 콘코리틀은 투수성이 안되서 식생이 자랄 수 없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굵은 골재만 사용해서 식물 뿌리가 지반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홍숫이 블럭과 지반과 일체화가 됨으로써 블럭이 이탈이나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식생 뿌리가 공급을 통해서 지반까지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방방제청에 있는 방제신계소를 획득한 제품이구요.